임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네 아까는 컸을 때고 지금은 어릴 때잖아 전혀 상관없는 거지 와, 이제 전쟁씬까지 나와? 심쿵 아, 텔레포님 감사합니다 멍군이 누구야 혼자 투입된대 아, 그게 원인이었다기보다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 과거 씬이 나오는 걸 수도 있지 뭐야, 난 지금 다 만족해 디트로이트 때는 뭐야, 키스 하지마 키스 한 번 했으면 됐지 미안해 잠시만요 잠시만요 디트로이트때는 뭘 선택했을 때 막 되게 아쉬움이 막 남고 그랬었거든요 아 이거 해볼걸 저거 해볼걸 근데 지금은 뭘 선택해도 다 만족스럽네요 여기는 뭘 선택해도 약간은 누가 죽고 이런거 말고는 스토리라인이 디트로이트처럼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걸수도 있는거같애 섬님 조디는 딸이 아니에요 미안해 내가 감정이입이 되가지고 나는 그 인디언 청년만 바라봅니다 아 여기 말이 되냐 그리고 애초에 웃기잖아요 혼자 투입되는데 싸우지는 마라 지원 병력은 또 없다 어? 저렇게 말하는데 무슨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켜줄게 이렇게 말한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키스를 하라고? 그럴순 없지 그치 리조님도 인디언 청년이 좋지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어? 나이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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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숨어 무서우니까 에이든 위에 하나 있다 에이든 에이든 어? 뭐야 제대로 해 제대로 적군들은 죽여도 되겠지? 적군들은 죽여도 되겠지? 키스는 할 수 있을 때 마구마구 해놓으라구요 싫어요 나 그런 쉬운 여자 아니에요 으잇! 으잇! 뭘 해야 되는 거야? 응? 어? 뭐하냐 내려가 아 아프라 뭐가 포란색이 있는데? 여기 뭐가 포란색이 있어요 아 새로운 보너스를 해지했대 뭐야 뭔데 뭔데 깜짝 혹 하 아 흐 하 하 하 하 하 하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걸 못본다고? 이 조식아! 이 조식아! 이 소리 못 듣는다고? 안전하다! 기다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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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니? 이걸 못들어? 이상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돼? 둘인데 어떻게 해야되냐 어떻게 해야되냐 어떻게 해야되냐 어떻게 해야되냐 딩 뭐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쫄지마 2인 1조도 이렇게 손쉽게 처리했는데 깨질까 어? 아 아 아 아 진아키 호텔 호텔에 안들어가? 여기가 호텔이라는거 아니었어? 여기 아니었어? 그래 여기잖아 들어가 으이 깜짝이야 처리해야되나? 어떻게 처리하지? 아하 죽이면 되는구나 얘는 예 직접적인 교전을 피하라는게 이런식으로 잠입해서 죽이라는거 같애요 또또또또또 처리했고 저거 이거 포란색이 있었는데? 그래 이거 뭐야? 그냥 여기 오면 되는거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되게 많은데요? 여기가서 이제 기억을 기억을 찾으면 되는건가? 이런거? 이런거? 오케이 폐허가 된 대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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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ends 폐허가 된 대성당 도대체 다가 오고 하하 핫던 챕터는 또 마무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진짜 나도 막 지루해 지루하거나 너무 헤맸거나 이랬으면 저 진작에 막 피곤해가지고 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랬을텐데 다 봤죠? 오케이 가자 이제 저 성당 가면 끝나나? 어이 깜짝이야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이 그냥 가도 되나?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안녕 어우 안걸렸어 안걸렸어 엄마야 얇 요우 흐흐흐 이거는 운이 좋았다 흐흐흐흐흐흫 이거 운이 좋았다 와...보고 갔어야 되는데 루트 잘못 걸렸으면 진짜 망할뻔 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와웅 끝 나 너무 막 하는 것 같애 루트 저기 한 명 있다 제만 조심하면 될 듯 거급팀 레이더 아 이게 막 시간이 어렸을 때 뭐 반역자 전 이후 막 이렇게 나눠서 정신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다 근데 연결이 되고 괜찮은 것 같애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애 이 자식아 뭐지? 이거 시... 시선 끄는 거 아니야 이거? 뭐지? 얘로 시선 끌라고 했었... 했었던 거 아닐까? 근데 이미 처리했구요 즉은 지금 아... 이 자식아 한번 또 어디야 이거 크림 어리둥절 혼비백산 얘는 뭐 괜찮은거죠? 흐허허 이 사람들 뭐야 올라가는거 아냐? 어딜가지? 흐허허 막다른 골목인데요? 에이튼! 나 어디로 가? 흐허허허 저쪽으로 다시 가볼까요? 아 이제 이쪽이구나 얘네를 처리하고 일로 다시 가는거였군요 후우우 조심조심 죽이고! 빙인가? 빙이? 빙이구나 나이스 아 진작에 이렇게 빙이하지 어허 또 저쪽으로 가야돼? 오케이 주인공이 세 명인 줄 알았는데 다 조디여서 놀랬다고요? 근데 게임이 너무 괜찮은 게 이 시점 뭐야 시대가 변하면서 시간이 변하면서 오이 깜짝이야 이런 하나하나 에피소드들이 다 각자가 개성이 있어 이놈들 어떻게 하지? 그냥 게임 속의 게임인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재밌어 막 서부극이 나오질 않나 잠입 액션이 나오질 않나 어 뭔가 살짝 좀 이제 늘어진다 싶으면 뭔가 새로운 게 나와서 너무 좋아 지루할 틈이 없어 없어요 지루할 틈이 없어 없어요 라바샤발라발라발라바샤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 또 또 닦자 이거 어디가 여기서 싸웠구나 여기서 싸웠구나 그 시스템도 너무 마음에 들고 오오 오오오오 여기서 죽은거야 누구였을까 저 이제 다 갔어 다 갔어 또 더 보내소 그래 아 모르는지 알 수가 없네요 더 봐야 되나 아네? 본거 같죠? 가보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갑니까? 저기 왜 가지를 못하니? 어? 저기 가는 거 아니었습니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오... 불쌍해라 이 곳을 떠나고 오옹 오우 이게 말도 안돼! 이거 누나 어떻게 하는거에요? 우와! 누나 짱인데야? 그런 뜻이지 살림이래 이름이 살림 살림 조디 살림 살림해요 조디 교전하지 말랬는데 땅이야 어? 으쌰 죽아 일렁 좋아, 근처에 달려가야 loads 아 가까이 가야된대 알았어 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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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으흐흐흐흐흐흐흐흐 헐 쑤그리 피이 하고 피 하고 피이 아 으악! 이거 먹어라 잇! 자식아 막고! 차고! 때리고! 왜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화살표가 안나왔지? 내가 못해서 화살표 보여주는건가? 처음에도 이렇게 나왔어야지 훈련할때 훈련할때 흑역사로 남았잖아 내가 훈련 훈련장면이 이렇게 화살표 나와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태풍이 올라와 태풍이 올라와 지금 눈이 안 보여줄게 이제는 못둘게 태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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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곳에 그곳에 가야할게 그곳에 가야할게 그곳에 가야할게 그곳에 가야할게 그곳에 가야할게 내가 왜 잃을지 그곳에 날 세워서 싸웠네 진짜 나랑 똑같네 야 그냥 가면 어떡하냐 너 뭐 그러니까 현실도 해가 떠요 이제 쟤만 따라가면 되겠다 흐흐흐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열래라 고 고 고 어? 이게 뭐야 이 사람들 도와줘야되는거 아니야 이게 다야? 도와줄 수 없는 거야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가 꼬마야 ฟ 그냥 가겠다 으혹 으허 허허 으윽 깜놀 수mans 우 Fisherman 다쳐 완전히 보이야 elo 내려가요? 안녕! 도와줘!! Manhattan 회어 o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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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함이넘해서 일어나세요 아니 이 시간에 일어나세요? 평소에? 빨리 올라가x3 애іти이 도와주는건 없네 야 꼬마이 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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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나이스 타! 나이스 이걸 못 본다고? 으흐흐흐 도 도 도 숨어 으흐흐 으흐흐 깜짝이야 어! 숨어 숨어 아 얼굴에 위장크림 발라서 모르는 거야? 흐흐흐흐 만능인디 아 뭐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눌러라매 눌러면서 눌렀지 흐흐흐 흐흐흐흐 야 다른 애들이 기다려주는 거봐 역시 매너 그렇지 싸울땐 기다려줘야지 이따와 한 놈씩 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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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꺼져 너도 꺼져 히히이 히히 오오 노오 그죠 에이든 덕분에 게임이 더 재밌어졌죠 흐흐흐흐 살았네 살았으면 됐지 뭐 지금 딱 피..정말 피곤할 딱 마지노선인데 한번쯤 이렇게 좀 박진감 넘쳐줘야 피곤한지 모르고 하지 아니 잘 알았지? 잘 알았지? 장문 쳤는데 다 이해하는 거야 다 이해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게 위험하게 끌고 와놓고 이제 해요 진짜로 뭐 잠올 오오 I don't have much time. I don't have much time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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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이구 어이구 예잖아 연락했더니 무사야 어구 꼬마에 왔어 아비 헉! 아빤 아빤 아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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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비를 죽인 거야. 어떻게 말이 그렇게 통하네 또 그렇게? 내 또래야. 내 또래야. 내 또래야. 내 또래야. 얘 아빠였구나. 이거 타면 안 돼? 이런 거 타면 안 돼? 못 나가 왜? 뭐 탈 수 있는 게 없네? 이런 거 타고 나가면 참 좋을 텐데. 들어가지도 않아. 여기도 아니고. 어디로 가라 뭐야? 위급한데 헤맨다. 언제 어디서나 헤맨다 나는. 어? 나가네? 어? 뭐야 이거? 이렇게 죽는 거나? 어? 뭐야 안 돼? 무전.. 무전 안 돼? 어? 천장 있다 천장. 올까? 어? 일단 이거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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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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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하는데? 왜 이런데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어 생각해 생각해 아이쿠! 이럴 수가 없어 야, 치료한거 아니었어? 아메리카, 아메리카 아메리카, 아메리카 헐 우우 아, 지열만한거에요? 아메리카 아메리카 어떻게 해, 꼬마에 살람 아, 즐거웠습니다 벌써 5시야 아, 끝난거 아니야? 야외생활을 10년이나 했지만 그런건 본적이 없었어 요 하나하나 데리고 오려고 보스가 자기 개인일기까지 보내다니 모든 고위간부들이 너한테 미쳐있다고 조디 물론 너와 에이든한테 말이야 조디, 괜찮아? 내 말 좀 들어봐 이번 임무가 어려웠다는건 알아 하지만 이미 끝난일이야 집으로 가는거라고 도달하는 임무환수일 뿐이잖아 안그래? 거기서 봤던 광경을 절대로 잊지 못해요 라인야 도달하여 바로 도달하는 임무 가리딘 좀 어때? 신통차 약발일 테니까 좀 낫네요 도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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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어떻게 해? 어? 자말 죽었잖아. 아아 대통령이 된건데 암살당했다. 자말을 찾고 사례되면 새로운 전원 장관은 자말을 찾고 있을 거야. 유용당한 거네 이왕당한 거야 이러니까 키스할 수 있을 때 든든히 했어야 된다고? 나는 안하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 지금 뭔 말이야? 장안한 군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대통령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었다구요 그래서 요점이 뭔데 우린 정치인이 아니야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거라고 아 아 Welcome to the CIA, Jody It's not fucking choir practice, in case you have no knowledge We had a job to do and we did it, end of story This might just be a fucking job to you, okay? But I don't go around killing people because I'm poor fucking star general tells me to What's going on? Jody, listen, listen, calm down Alright, we'll get back home, we'll talk about it, okay? You're the nebulator! You're killing me to do your dirty work!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Hey, Jody, you was a dead man You're the only one who's going to die I have blood! You're the only one who lost his father because of me Because I trust you Because I trust you Because I trust you We were doing the right thing What am I, Ryan? A toy? Some fucking puppet that you can just do whatever you want with? We're getting massive turbulence What? I can't, I can't control it Good, for God's sake, you're going to kill us No one's ever going to buy me again, Ryan Whoa! O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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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ow... Wow... 아... 이 시간까지 하셔서 너무 심심하지 않네요. 파이팅 하세요. 사키님 감사합니다. 역시 봐봐 라이언 아니라고 했죠. 역시 에이든 마음 나의 마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8분이네요. 라이언이가 키스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 다 키스했구만. 체포되지 않았다. 무기를 입수했다. 지붕에서 후송되었다.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 검문대에서 발각되었다. 마을에서 발각되었다. 발각 많이 됐었네. 발각이 안 되고도 할 수 있나 보지? 그렇지. 이제 이 다음에 도망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씩 하나씩 이 시점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왜 갑자기 CIA 들어갔는데 왜 반역자가 됐지? 막 이랬는데 이게 하나씩 또 나오니까 재밌네요. 이렇게 본방 끝나고 또 영상으로 함께 보는 왓서비 선택에 따라서 스토리가 살짝 콩씩 달라지는 미드 한 편씩 보시고 좋네요. 말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